자 오늘은 며칠 전에 그 갔다 왔던 커넬이랑 뭐 이제 물질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드릴 거냐면 어 뭐 생선에 이제 잡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쭉 틀어 놓고 몇시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틀어 놓고 틀어 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물질이든 낚시든 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뭐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약속을 잡고 뭐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뭐 뭐 그 약속을 잡고 처음 만나겠죠 제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너무 큰가 화면이 어 보겠는데 이 중요한건 그래요 배우려고 하려는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그 뜻은 뭐냐면 어쩔 때 보면 진짜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제가 7시까지 보자고 했는데 7시 5분 10분 별거 아닌거 같죠 5분 10분 늦게 오면 뭐 5분 10분 일찍 일어나면 되지 왜 늦게 와 갖고 저희는 안 기다려요 그 기다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시간을 기다려 되는지 제 여러분한테 돈 받고 지금 가르쳐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울려고 최소한 일찍 오셔야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끝날 때 쯤 되면 제가 생선 가져가는 건 없죠 뭐 제가 가져가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제가 먹는 건 아닙니다 주로 다른 지인들을 많이 주는 편인데 와서 본인들이 이제 못 잡았어 그럼 그러면 내가 아 이제 심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먼저 적극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뭐라 무슨 어떤 눈치를 보냐면 그래 너는 한 10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충분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손질은 니가 해 나는 니가 손질 할 동안 왜냐면 한 10마리 이상 잡으면 10마리 쯤 잡으면 손질하는데도 벌써 1시간 이거든요 그럼 본인은 내가 손질하는 동안 더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손질을 다 했으면 그때 주는 생산을 받아 가면 제가 그 사람이랑 다녀야 됩니까 나한테 뭘 배우고 생산을 얻어 가려는데 음료수랑 뭐 이런거 안 사온다고 그래도 좋아 오케이 그러면 와서 손질이라도 하던가 미리미리 그걸 해야지 음 이런게 이제 문제인거고 또 하나 더 워낙 어릴 주변에 그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런지 안 믿어요 제 말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하세요 하면은 거기서 하면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은 가자마자 여러분한테 좆같은 장소를 소개시켜 주고 자기는 제일 좋은 장소에서 릴렉스 하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안그래요 나를 믿고 왔으면 일단은 내가 여러분한테 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것도 첫번째고 제일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이 나를 믿고 비슷한 채비로 했을 때 여러분도 손맛을 좀 봐야 될 거 아냐 입지를 받아야 될 거 아냐 안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고 입질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믿어 나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두번째 잘 나오는 장소에서 잡을 거 아냐 만약에 마르브라를 갔다 보면 마르브라에서 가장 핫포인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나오는 장소를 여러분 초보자들한테 여기서라고 권유를 해 드려요 그런 다음에 어지간히 잡은 다음에 저는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갖다가 여기 서세요 하고 제가 한번 보여줘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걸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못 믿고 불안하고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저쪽 가서 잡으면 슬금슬금 와 글로 그래서 거기서 내 옆에서 뭘 해 보려고 그래 그럼 나는 그게 또 방해가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생선은 캐스팅 하나 뭐 이런 약간의 뭐 이런 것도 캐스팅도 무리가 있는 곳으로 저는 바로 안 터진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던지는 곳에서 파도나 조류를 태워서 먹이가 있음직한 곳까지 흘러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에요 근데 여러분은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캐스팅을 해 버려요 그러면은 파도가 세지만 착수음이라고 있죠 찌가 떨어지면서 텀펑 거리는 거 그 소리 그것 때문에 그 파장으로 인해서 고기가 또 흩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흩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때문에 나를 또 방해해 그럼 내가 어 그럼 여기서 하세요 하고 또 옮겨 또 따라와 어쩌자는 거에요 지금 나랑 나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날은 그렇게 해서 못 잡으면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알아? 아 오늘은 많이 못 잡으셨네요 너 때문에 못 잡았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못 잡았다고 제가 여러분 제가 보통 혼자 가면 열 마리를 잡죠 근데 여러분이랑 같이 가게 되면 열 마리를 못 잡는 경우는 내가 가장 좋은 장소를 여러분한테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난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아 주변에서 사기꾼들 밖에 없어서 그런가? 한편으로 인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낚시도 마찬가지 낚시 쪽도 그렇지만 물질도 마찬가지에요 수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설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캐스팅 뿐만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설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이 철수를 할 수 있는지 자리가 있고 이 철수를 할 수 없는 그 지역이 있어요 본인 수준에는 그러면 내 말을 믿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믿어 안 믿고 굳이 따라와 그리고 거기서 뒤질 뻔 했대 뒤질 뻔 했다고 하면서 나한테 투덜거려 어쩌라고 내가 절로 가라고 했잖아 아 거기 어부부님이 잡으시는 데가 고기가 많으니까 그걸로 온거죠 고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잠수 한 3m 3m도 못하는데 3,4m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단 10초 20초도 못 버티는데 와서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캐스팅이 안 돼갖고 그 앞에 있는 열을 못 넘기는데 거기 와서 옆에 쓰면 뭐 어쩌자는 거야 계속 그 턱에 막 걸리면서 이 시발시발 막 이렇게 걸리는 걸 나한테 막 드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도 그지 정신병자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가 정신병자입니까 뭘 배우겠다는 거야 내가 돈 받았어 여러분들한테 안 받았죠 내가 그리고 생산 안 줘요 근데 왜 그런 정신 상태가 가지고 있냔 말이야 에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정상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면 본인 실력을 내가 저쪽 가서 캐스팅 연습을 해라 하면 거기서 주부장창 캐스팅 연습만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잘 되길 바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어지간한 거는 순서가 순서가 아예 없진 않아요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에요 순서가 있어요 지금도 문어를 찔렀을 때 여기를 보면 이 소라를 갖다가 보호막처럼 이렇게 막는 거죠 방패같이 문어는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고리고 순식간에 낚아채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방어를 쫙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잡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계속 찔리면서 계속 뭐랄까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갈고리로 한 번에 낚아채거나 더 빨판에 확 달라붙지 않게 여러분은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잘하길 바라요 캐스팅 연습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면 첫 쪽 가서 주구장착 캐스팅 연습만 먼저 하는 거예요 캐스팅료 되지 않는데 손맛을 보려고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시간에 오지도 않으면서 시킨 거 하지도 않으면서 잘하길 바란다? 웃기지 않아? 달리기 최근에 만났던 여기서 아시는 분이니까 아이디를 공개하자면 부비정 남편이라는 형님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몸무게를 뺐다는 거예요 4,5kg를 뺐다는 거예요 40이 안된 젊은 새끼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배우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체력 좋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냐고 40 넘은 형님들 같은 경우도 더 물질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해주고 몸무게를 빼고 폐활량을 늘리는 노력을 했는데 니들은 뭘 했냐고 하지도 않고 와서 내 옆에서 이빨만 까고 옆에만 계속 쫓아만 다니면 실력이 늘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설명 1시간만 하면 여러분 잠수 실력이 1시간 갑자기 1시간 설명 들면 1분 이상 잠수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요? 내가 1시간 설명을 하면 여러분 옆에서 1시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1시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신메달을 찍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옆에서 설명을 1시간 동안 하면 안되던 캐스팅이 날아가요? 나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연습을 해라 이 연습 다음에는 이 연습을 해라 이 순서만 제시해줄 뿐이지 나머지는 본인의 몸에 익을 정도는 자기가 프라틱스를 해야 돼요 연습을 프라틱스를 하셔야 된다고 연습도 안 하면서 무슨 씨브라에 설명을 하면 뭐가 늘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실력이 들어요? 왜 안되냐면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실력을 하지도 않아 내가 진짜 그 존경하는 내가 더블 배우는 큰형 님도 70이 넘으셨는데도 전유동 배우려고 했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목줄 길게 쓰셔야 됩니다 튜닝지 이거 쓰시고 캐슨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하신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하셨더니 아 저는 어릴 때 옛날부터 목줄 짧게 쓰는 버릇이 있어갖고 이것도 잘 물던데요? 이 지랄하고 또 목줄 짧게 써 계속 뭘 배우겠다는 거야 도대체 앞전보다 단 1kg도 안 빠지고 뭐 체력 훈련 하지도 않으면서 아 고기가 없어서 자기는 안 들어가 1시간만 하고 나왔대야 뭘 연습한 거냐고 도대체 거기에 고기가 인들을 쏠 수 있을까? 고수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때 이 순서도 제시 못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물며 데리고 가서 생선 잡아줘 알려줘 근데 설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이스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 많죠? 여러분 내가 사기꾼입니까? 나이스하게 하는 새끼들은 사기꾼이 많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한테 이 병신같은 새끼가 욕하면서 개질환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는 거지 아 뭐 김프로님 이프로님 오늘은 뭐 여기서 아 역시 프로님의 뭐 동작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세가 좀 돼있는 것 같아요 뭐 병신 육갑을 떠보니 아 그런 병신들이 좀 꺼졌으면 좋겠어 쪽팔리니까 진짜 내 주변엔 그런 새끼들이 없는데 꼭 그런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당하고서 왔으면 빨리 개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때도 말했지만 간을 보지 마세요 나한테는 내 앞에서는 그리고 잘하는 척 뭐 하려는 척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의 실력을 알고 있는데 뻔히 알거든요 뻔히 안하는데 있는 척 있는 척하고 당하는 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오히려 모르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을 하고 아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조언을 구해야지 뭐 뭐 아는 척 있는 척 잘 아는 척 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 여러분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과연 돼 있는가 이거는 한번 좀 알려드리는 영상이 됐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나 내가 만약에 큰형님이나 우리 저기 관리자급들 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조언을 구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닌 다른 그 밑에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라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새끼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지가 얼마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안 걸린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저쩐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마세요 족밥들은 피처리가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내장 빼는 것도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손질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가리 뛰는 건 절대 안 돼요 길이를 거기서 잽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지가 뭘 한다고 저는 피처리에 단속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피처리가 병신이에요 여러분처럼 다이와 쫓기 있고 피처리가 바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 받고 딱 가게 되면 피처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잡나 못 잡나 다이와 쫓기 있고 쫙 빼 있고 밑밥 치면서 한두 마리 잡으면 검사도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에 왜 왜 아니 한두 마리 잡는 걸 뭘 검사해 한두 마리 잡는 애들은 가서 피싱 라이스에서 검사도 안 한다니까 그런 병신들은 나처럼 나처럼 몇 분 안 돼서 막 어 뭐 내가 일곱 여덟 마리씩 막 잡어 버렸다 하면 걔네들 무조건 와요 나한테는 왜 멀리서 봐도 참 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단속하러 온다고 왜 라이센스 검사도 하고 마리수 그것도 제안도 보고 크기 제안도 볼 수 있지만 어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그 걸릴 수가 있는 확률이 세 가지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면은 차례야 뭐 고기도 못 잡았는데 라이센스 검사에다가 걸릴 확률이 하나밖에 없는데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피처리면 누굴 검사하겠냐고 어 그러니까 족밥들한테는 피처리가 안 가는 거예요 못 잡는 그 족밥들한테는 그런데 뭐 안 걸려봤다고 병신 같은 새끼 지가 족밥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 그게 아시겠어요 무슨 소린가 족밥이면 피처리가 검사를 안 해요 족밥인데 왜 검사를 해 잡지도 않았을 건데 피처리 걔네들도 단속하러 당기면 힘들어 여러 명 단속해야 돼 근데 그 단속해서 걔네들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걸려서 뭔가를 어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아니 잡지도 못하는 새끼한테 가서 뭘 검사를 해 무슨 실적을 올리겠다고 검사하네 그런 새끼들한테 근데 나 같은 새끼한테 오면 말일수대로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웅덩이에 내가 붐에 말해서 열 마리 열 개를 놓으면 안 돼 블랙이든 드라마든 합쳐서 열 개가 잡는 다음에 더 잡고 싶으면 한 마리를 버리고 잡으셔야 돼 만약 열 개 채워놓고 한 마리 잡았으면 여러분은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걸린 거야 분명히 웅덩이에 한 마리를 버리고 낚시를 더 하라고 했어 오케이 그리고 또 손질도 손질도 하란 데서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하란 데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매너는 좀 지켜 주시고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상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REP b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